안녕하세요 스티브한 부동산 그룹의 스티브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오늘 영상은 후속편입니다 저희가 나와있는 이곳은 버크마운튼 지니님의 시댁이 계신 버크마운튼 새 타운하우스 포스터 2 그 후속편인데요 후속편을 찍는 이유가 새로운 가격이 결정이 났습니다 새로운 가격은 빠밤 준비되셨나요? 1.245 1.249 예상 완공 시기는 빠르면 금년 말이고요 늦어도 내년 초으로 바라보는 그런 새로운 타운하우스 1533스티트에 방 3개 플러스 2.5베스 더블 가라지를 자랑하는 180호인데요 새로운 가격 1.249 기쁜 마음에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찍고 있는데요 기존의 리세일 타운하우스 가격하고 견준만 하기 때문에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지난 영상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 앞에 툭 튀어나온 스티커 붙어있는 외벽 이쪽 라인에서부터 쭈욱 이렇게까지 층이 떨어지기 전까지 180호의 집입니다 저희가 너무 감사하게 또 일하시는 분이 주로 왁 해서 오케이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내부를 찍었잖아요 최초 공격입니다 포스터 2 180호 내부 여기가 파우더룸이고 그 다음에 키친이었고 이 정사각형이 그래서 문 열자마자 계단 또 갔다가 또 계단이 아니라 정사 때문에 문 열자마자 바로 리빙 공간이고 그렇죠? 올라가면 프라멜 베드룸은 킹 사이즈 베드룸이 들어가고 나머지 두 베드룸도 퀸 사이즈 매트리스가 넉넉히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이고요 화장실 두 개 풀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세탁기 워셔앤드라이어가 바로 2층에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사이바이 사이드입니다 이렇게 스택이 아니라 이 180호의 장점은 이 스트릿 파킹 그렇죠? 이거 보세요 대로변이 아니잖아요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가 아니라는데 여기다 주차 바로 이렇게 또 건너와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180호에서부터 인도 따라 가면 새로 생기는 미들스쿨 이 버크마운틴의 학교가 하이스쿨이 테리팍스 그게 굳이 좀 단점이라면 할 수 있는 부분이 포크까지 쭉 내려갔어야 되는데 드디어 내년 9월에 개강을 앞둔 하이스쿨과 미들스쿨과 공원 지나가면서 라일리 파크를 보시겠지만 더 큰 공원에다가 테니스장 그 다음에 또 러닝 트랙 23에이커 2만 8천평 정도의 부지에 이런 스포츠 컴플렉스 커뮤니티 레크리에이션 센터가 들어온다는 게 여기서 걸어서 한 800미터입니다 또 이 포리스터2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정말 넘버원 중에 넘버원 어메니티 시설 수영장 뭐 피트니스 센터 요가 등등 약 5천 스크랩 피트의 공용 시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캐노피 클럽이라고 포리스터1하고 포리스터2 같이 공유하는 그런 엄청난 시설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자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진짜 실제 아까 말씀드린 내년 가을에 오픈할 미들스쿨, 하이스쿨, 공원 또 커뮤니티 레크 센터 이 부지를 한번 실제 걸어보면서 이 주위 환경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공원도 있네요 가는 길에 없어서 네 이렇게 해서 4스토 2 신규 타운하우스 1804 전매 매물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또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가격은 새로운 가격 1.249 이기에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 스티반 부동산 전화번호 이제는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벤쿠버 부동산 8949 778-903-8949로 전화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빠이